엔블랙 지호가 최근 불거진 팬 기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4일 지호는 엔블랙 공식 팬카페에 단 한순간도 팬분들을 망각하거나 기만한 적이 없다며 제게 큰 영광을 주신 분들이고 저는 그 영광에 보답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는데요. 이어 팬미팅 논란에 대해서도 팬미팅 특별 게스트는 미르였다며 왜 팬미팅에 여자친구를 공개할 거라는 억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지난 2일 배우 최혜슬과의 열애를 인정한 지호는 SNS를 통해 열애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며 팬 기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